안녕하십니까 로또맨입니다 제가 지금 봐보니까 그 이게 2월드 숫자가 많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안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 제이수로 하려고 합니다 보너스까지 다 제이수로 다 하려고 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한수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좀 고민을 더 해봐야 되갖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최근에 패턴이 어... 41번은 진짜 안나올 것 같습니다 41번 이것은 지금 나오면은 진짜 어떻게만 할랍니다 42 42 예... 아무튼 음... 42번은 안나올 것 같고 어... 이거 보면은 이거 6개 다 제외하면은 39개죠 그죠? 39개 39개 해서 탁구공 그죠? 네... 그죠? 네... 탁구공 제외 탁구공 욕수 욕수 네... 욕수 제외... 제외하면서 좀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죠? 그죠? 그리고... 어... 어... 그리고 제가 그... 미니... 출전기 예... 미니... 미니... 미니 출전기 그것도 제외수가 많죠? 그래도 제외수도 돌리면은 어느정도 육수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육수가 예...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어... 어... 저는 그렇게 하려고 뭐... 뭐...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보는것도 같이 나오고 감학성은 저는... 그래서... 진짜 10번은 또 7242 나왔잖아요 10번은 10번도 제외하고 싶어요 10번도 10번도 제외하고 싶고 좋습니다 그래서... 30번대 후반에서 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단반대 단반대에서 한번... 승부 보려고 합니다 단반대 예... 단반대죠 단반대에서 좀... 단반대 10... 단반대 20번대에서 좀 승부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2상수를 뽑아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단반대... 20... 20... 20번대... 승부... 예...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형님들은... 뭐...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 저 의견에 좀... 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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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천원... 예... 2천원... 2천원 정도... 정도... 따라해보세요 예... 저는 단반대... 예... 20... 20번대... 예... 1천원... 1천원을... 1천원을... 2천원을... 1천원은... 하나, 단번대가 저는 10번도 과감하게 버립니다 10번도 제휴수를 10번, 15 아 10번, 아 10번 버리고 18, 21, 34, 41 저는 19번까지 버리려고 합니다 19번 네, 저는 19번까지 거감하게 19, 44 예, 19, 44 1, 2, 3, 4, 5, 6, 7, 8, 8수죠 8수 현재 지금 8수 버립니다 8수 8수를 버리고 지금 8수 나왔죠? 여기까지 버리려고 합니다 여기 이거 지금 19번하고 44번까지 버리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10번 버리고 10번도 버리고 19번도 버리고 44번도 버리고 제일수 그리고 그리고 여기 이제 최근에 이렇게 나오면은 막 사파이브 나왔고 단번대 3개 나왔잖아요 여기 이렇게 나왔고 이미 희귀한 번호가 맞습니다 막 몰아서 나오는 거 그냥 있잖아요 봐보세요 요즘 흐름이 나와요 유행 뭐 이렇게 막 0번이 나오잖아요 0번이 44 44 45 36 37 막 2칸 튀어서 나오고 2칸 기본 2칸이잖아요 3칸 15 16 17 2칸 19 20 2칸 뭐 이런식으로 나오잖아요 여기도 막 정당적인 번호가 번호는 아니고 좀 핵의한 번호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에 패턴이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5주간의 분석도 너무 중요하고 본인이 산 자동이잖아요 자동 숫자 1칸 2칸 1칸 2칸 2칸 3칸 4칸 5